어? 이거 마라탕인데? 아... 이걸 왜 이제 알았지? 여러분, 썰라펀이라고 아세요? 식초, 고추기름을 베이스로 한 중국 국수유리인데요 중국 사천성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저는 집 근처 마트에서 2,000원을 구매했어요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열어보면 마라소스, 고추기름, 식초, 분말수프, 프레이크, 땅콩까지 재료가 6가지나 되지만 만드는 건 간단해요 전부 다 넣고 물 넣고 기다리기만 하면 끝! 물은 여기까지 아! 소세지랑 청경채가 있다면 꼭 넣어주세요 훨씬 맛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삶은 계란도 올려주면 완성이에요 신맛이 두드러지는 매운 국물에 건두부, 땅콩 등 건더기도 다양하고 고구마 전본으로 만든 당면이 쫄깃한 게 중독적인 맛이에요 식초랑 마라소스를 좀 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 밤에 갑자기 마라탕이 당길 때 매번 비싼 돈 주고 마라탕 먹기 부담스러울 때 가볍게 썰라펀 어떠세요?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!